성경을 사랑하는 성도 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피풀몰 성경md, mddl4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요 저희 가피풀몰에서 성경 글자 크기 안내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어서 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경책을 주문하실 때 가장 어려워 하시던 부분이 바로 이 글자 크기인데요 특히 어르신 성경을 선물할 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글자를 선물 드려야지 어르신들이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md가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성경 글자 크기 안내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짠! 네 저희 가피풀몰에서는 hwp 파일을 바탕으로 바탕체 기준 a4 출력물로 글자 크기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글자 크기가 궁금하실 경우에 직접 출력을 하셔서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최첨단 기술로 제작한 이 폰트표를 사용해서 직접 측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확도를 자랑하고요 성경이 900여종이나 되기 때문에 전부 입력은 되지 않았지만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요 이 서비스를 잘 애용하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국내 최초, 세계 최초로 글자 크기, 포인트 센티미터를 안내해 드리는 이 글자 크기 안내 서비스를 잘 활용하셔서 쇼핑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가피풀몰 성경md, mddl4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서비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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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한 가피풀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